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류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국내 메신저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됐었죠. 그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뚝 끊어진 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너무 답답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오히려 강제로 연락이 차단돼 해방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렇게 사적으로는 편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들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카카오 남궁은 홍은택 대표도 대국미 사과에 나서기도 했죠.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며 남궁은 대표는 사의까지 표명했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와 불편,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핫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뒤늦은 사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카카오톡 먹통 사건으로 바깥세상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특히 영업을 아예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죠. 네, 이번에 카카오라는 거대 그룹이 일상에 얼마나 속속들이 침투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카카오티 앱으로만 콜을 받는 가맹택시죠. 카카오티 블루와 벤티, 대리운전, 퀵과 택배기사분들은 아예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외 다른 택시들도 예전처럼 예비 승객의 손짓만 바라보며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택시는 기본이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주문받는 소상공인들은 아예 장사를 접어야 했다면서요. 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매출이 가장 좋은 주말 장사를 망쳤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고객들의 예약과 문의가 순식간에 끊겨버려 이상하다고 보니 카카오톡 사고가 난 겁니다. 고객이 어떤 걸 주문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사태까지 잇따랐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를 마치지 못해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년 전 KT 아연화재 때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도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너무 적어 불만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선 택시기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 다 보상받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이용료를 내고 호출비 3천 원을 받는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앱에서 2, 3천 원을 더 내면 빨리 배차받는 게 블루라고 불리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한 달 매출의 20%를 카카오에 주기로 계약한 가맹택시기사들은 유료 서비스인 만큼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료 호출 서비스를 쓰는 대다수 택시기사는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네, 우선은 무료 호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종 결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카카오티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상은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동네 카페도 꽃집도 음식점도 자영업자들이 쓰는 채널도 이번에 먹통이었는데 이 부분은요? 네,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상담과 주문 예약을 받아온 소상공인들 역시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 이번 보상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무료 회원인 빵집 사장님이 10만 원어치의 빵과 커피를 주문받았는데 배송 시간에 서비스 먹통으로 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도 당장 보상받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카카오가 이번 주 내로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겠다고 하니까 이때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증거 사진이나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놔야겠습니다. 카카오톡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매뉴얼은 채팅과 바로 선물 보내기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필 그날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사용 못한 케이크나 커피, 치킨 교환권은 자동으로 93일 연장 처리 쿠폰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는 기존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교환권은 자동 연장이나 환불 처리를 했다면서 시점은 복구가 완료되는 날짜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에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내놨는데요.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안전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합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키워드 합예진 캐스터 하키워드 합계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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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